아, 다먹한데요? 안녕하세요, 식빵이 작은 누나 보호자입니다 큰 누나 보호자입니다 안녕하세요, 식빵이 엄마 보호자입니다 식빵이 아빠 보호자입니다 아, 귀엽다 저의 식빵이는 래식국이고 스컷이고 5살이에요 식빵이는요, 잘 때가 예뻐요 그..그거밖에 없습니다, 저한테 저한테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? 아들이 지방에서 가정 분양으로 받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귀엽고 예뻤어요 제 팔베고 자고 아, 어떡해 귀여워 진짜 막내 아들처럼 키웠어요 자, 엄마가 해줄게 막내방이 식빵이랑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? 아니에요, 식빵이는 그 봉선을 숨기고 있어요 언제 그 악마같은 봉선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아, 진짜? 언니, 나 오빠 방 갈 건데 같이 가라 희릉 아, 진짜 한 번만 희릉 오빠 방을 혼자 못 가시네 희릉 이런 걸이잖아 왜 가족한테 이런 걸? 가 아! 우성호 언니 가 아! 우성호 언니 가 가 이거 야, 뭐 사이 사이 열어 아, 알겠어, 알겠어 식빵이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저를 물었어요 사이 오 urged 막내딸에fat만큼은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από 귀여워 어 피곤 작은 동생이랑 같이 있으면서 식빵이랑 같이 있는 시간도 많은데 계속 막내한테 덤비니까 막내를 물 때 제가 옆에서 안 돼 하면서 목을 당기는 편이에요. 식빵이 좀 잡아봐. 언니 들어와. 이모 오셨게 됐지? 식빵이 앉아. 언니 식빵이! 야 일로와 식빵. 야 일로와. 앉아. 아니야.